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중근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민주당을 완전히 발라버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민주당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다 민주당 전체를 아주 무력하게 만들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오기를 그렇게 말하자면 벼르고 또 벼르고 했지만 결국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혼자서 철음의 의원 소속의 의원들 모두가 다 지금 구슬수에 올라가지고 완전히 폭망했다 하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혼자서 찬찬히 많은 의원들로부터 공격을 당했지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 최강욱이나 김남국이나 이런 사람들의 주의 주장 또 이수진의 주장을 반박하고 틀리게 주장한 걸 교정해주고 정말 이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침착함, 정교함, 정확함 이런 것들이 이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점점 체급을 키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거지로 막 공격을 했지만 그러나 검증을 받아야 되거나 체크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국회의원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원도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국회의원을 시켜야 되겠다 무작정 뽑아줬다는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이 선출직이라는 게 가장 맹점이 바로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 후보까지 간다는 겁니다 성남시장도 했고 김규도지사 뭐 잘하다시피 저런 사람이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도 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전과 사범에다가 결격 사유에다가 문제에다가 지금 대장동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면제부를 받는다면 이거야말로 대한민국 공직자들을 완전히 잘못 뽑고 있는 것이니까 이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문을 했던 최강욱이나 그리고 이수진이나 김남국의 경우를 보면 잘 드러나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진윤건 전 동양대 교수는 인사청문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에 압승했다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압승. 조국 사태 프레임에 갇혀 비교의 거척고 윤리적 문제를 지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구해주려고 조국 관련돼서 조국의 억울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한동훈 후보자의 문제점이나 이런 걸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저 일방적으로 R문제에만 치중하다가 완전히 그것도 헛발질을 하다가 완전히 압승을 당했다. 패배를 당했다. 완패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진중근 교수는 CBS 라디오에서 한동훈 후보자가 민주당 의원들을 판판이 속된 말로 발라버렸고 민주당은 거의 개그 콘셉트를 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최강욱 의원은 영리법인 한국3M 이것을 보고 한 후보자의 딸 아니냐 이렇게 따져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러버리고 김남국 의원은 이모 교수를 갖다가 이모로 이해했다 그래서 앞으로 조모는 할머니고 고모씨는 고모가 되는 거냐 장모씨 장시성을 가진 이런 장모는 그야말로 장인 장모가 되는 거냐 이런 비아냥을 듣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쪽팔리고 부끄럽고 그야말로 국회의원 장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 하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김영민 의원이 비서실장한테 연락하지 비서실장한테 연락하지 왜 김건희한테 연락하나 이렇게 물으니까 그러니까 SNS를 카카오톡을 많이 했다 한동훈 후보자와 김건희 부인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와 왜 카카오톡을 그렇게 300개 차를 했나 그러면 윤석열 당시에 검찰총장이 안 계셔서 그래서 물었다 하니까 그럼 김영민 의원이 비서실장한테 연락해야지 왜 김건희 씨한테 연락했나 이렇게 하자 한동훈 후보자는 검찰실장은 비서실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가장 밑에 직속포인트 연락을 해야지 않느냐 왜 김건희 씨한테 연락했냐 이러자 한동훈 후보자는 그게 저인데요 라고 했을 때 개그 콘서트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게 저인데요 했을 때 개그 콘서트가 됐다 그래서 이거 보면 정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히 철음의 의원들을 갖고 노름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음의 의원들은 지혜도 전략도 없이 그냥 화가 잔뜩 나가지고 과한만 지르고 따지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러면서도 실체는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책골만 넣었다는 겁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민주당 인사청문회의 주력이 철음의 소속인 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민주당의 인사청문회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까라고 한동훈 검증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 특히 철음의 의원들을 지금 까고 철음의 의원들을 자폭하게 된 것이다 스스로가 내가 이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거 모릅니다 나는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향연장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로 오히려 민주당이 타격을 입었다 하는 겁니다 한동훈 후보자 자녀의 논문 대필 논란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맥락을 제대로 짚지 못했다고 질탈했습니다 자꾸 조국을 옹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텝이 꼬여서 정교하게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보는 내가 더 답답하더라 이렇게 혀를 찼습니다 아울러 윤리적인 책임을 묻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자꾸 조국보다 더한 것이니 뭐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 꼬여버렸고 스텝이 엉켜버렸다 공직자 자격 검증이 아닌 낙마시키려는 의도가 너무나 앞서서 망쳐버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쳐버렸다 또 상식적으로 볼 때도 한동훈 후보자 딸 오역은 분명히 외국 대학 입학을 위한 스펙 쌓기였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사과를 받아내야 하는데도 제대로 지적과 공격을 못해서 한동훈 후보자가 애매모호하게 사과하긴 했지만 명확한 사과는 못 받아 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명 대 다수가 붙어도 도리어 한동훈 후보자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오히려 그들이 타격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한동훈 후보자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구나 수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언론 또는 이런 국회의원들 뭐 다방면에 있어서 공격을 받아도 대치기도 아주 잘하는구나 그래서 한동훈 후보자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고 많은 국민들은 한동훈 후보자는 이제 차기 대선 주작급이 되어버렸다 이럴수록 더욱더 한동훈 후보자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할수록 체급이 더 커져가니까 제2의 윤석열이 되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근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조국 사태를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도 결국 조국의 강에 빠졌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어차피 문의만 비대위원장이 있는데 그 문의마저 강물에 지워졌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박지현 위원장은 지난 9일 비대위에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장 분노하는 것은 조국 일가를 쑥대밭으로 만든 수사 책임자가 미국과 영국을 넘나드는 국제적 규모의 가짜 스펙을 만들어서 딸에게 선물했다는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동훈의 내로남불 정말 놀랍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더 가관인 것은 한동훈 후보자 태도라고 말하면서 몇 가지 편법과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국회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허위 보도라고 기자를 고수하고 우리 당 의원들을 급박하고 있다 국민과 국회를 우렁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결국은 박지현도 조국을 두둔하고 조족을 방어하는 데는 그 선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국은 전혀 비둔 두둔해 주거나 방어해 줄 인물이 아니라 조국 같은 사람이 다시는 공직자가 되거나 이런 데는 나와서는 안 되는 인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동훈은 한동훈으로 봐야 되고 조국은 조국으로 봐야 되는데 조국과 조민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조민은 나이가 30이 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까지 해서 문제가 터졌을 때는 이미 의사의 길로 접어든 의전원 학생이었습니다 의전원 대학원생 그런데 지금 한동훈 후보자의 딸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의 말대로 무슨 스펙을 쌓고 또는 섭작을 만들고 리포트를 만드는 그 4페이지에서 6페이지 정도 한다는데 그걸 논문처럼 이렇게 과대포장해가지고 막 공결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틀리다 그러니까 조국이나 잘 챙기고 더불어민주당의 처럼의 회원들이나 잘 관리해라라고 지금 진중근 전 동남자 교수가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에게도 일침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지현도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26살짜리가 되긴 하다 했는데 결국은 자기 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자기 편의 잘못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어쨌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민주당을 완전히 발라버렸다 하는 것이 오늘의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